뿍 기분 어때? 죽이지? 그거면 니가 가진 능력을 맘껏 쓰더라도 증세는 악화되지 않아 갓샌드 내가 너에게 주는 신의 선물이야 하지만 효과는 한 달 정도야 그 후에 또 주입하지 않으면 증세 진행은 두 배로 빨라지지 한마디로 넌 매달 그 약이 필요하다는 거야 내 선물 맘에 드니? 솔직히 기대 이상이네 쟤 뭐랬니? 역시 나 이럴 줄 알았어 당신한테 뭔가 방법이 있을 줄 알았다고요 아니 왜? 무슨 일인데? 우리가 낚였어 뭐? 우리가 찾아낸 게 아니야 저 시발 년을 찾아낸 거지 안녕하세요 박사님 놀이 정말 오랜만이죠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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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